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오랜 가뭄 뒤 폭우가 내리거나 이상고온과 극심한 추위가 나타나는 등 기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국무조정실 등 25개 기관과 함께 지난해 발생한 이상기후를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난해 227일 동안 이어졌던 남부지방의 가뭄이 해소되자마자 5월부터 여름철 집중호우가 시작돼 660mm 이상의 장마철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전국 평균 기온은 9.4도, 9월에는 22.6도로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서울에서는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가을과 겨울철의 기온 변동폭도 커지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초순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중순부터 급격히 떨어져 한 달에 기온 차이가 20도 이상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산불 발생 건수는 596건으로 지난 10년 평균보다 11% 늘었고 주요 댐 저수율은 가뭄으로 예년의 70% 이하에 머무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